세상의 모든 발효 식초 발효식, 산막혈모, 젤라틴 등의 대처방법 황세란 유인균 식초 발효식, 산막혈모, 젤라틴 등의 대처방법 유인균을 발효종균으로 활용하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천연 발효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계절 생산되는 제철재료들을 이용하여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몸에 좋은 고품질 천연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천연식초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활용합시다. 대처방법 1. 산막혈모 산막혈모는 발효초기에 증식될 수 있으나 발효 최선기에는 줄어든다. 산막혈모가 많이 증식하게 되면 식초의 향기와 품질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산막혈모를 걷어내어준다. 산막혈모를 걷어낼 때 사용한 도구는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 2. 옅은 산막혈모 산막혈모를 계속 걷어내면 점점 연암막이 생긴다. 자주 걷어내고 저어서 공기를 호기로 바꾸어 초상균 및 젖상균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면 산막혈모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다. 3. 깨끗한 상태 옅어진 산막혈모를 계속 걷어내면 맑아진다. 4. 초막 계속 저어주면 신맛이 나기 시작하고 주 3에서 5에 저어주면 엷은 초막이 생긴다. 5. 젤라틴막 젤라틴막은 비닐막과 비슷하며 정상초막과는 다른 막이다. 셀룰로우스를 만드는 초상균이 지은 집이며 식초의 영양분과 단맛을 빼앗아감으로 막이 생기면 식초가 줄어들고 신맛이 연해진다. 젤라틴은 보는 즉시 거두는 게 좋으며 대부분 수분이기 때문에 걸러서 수분을 뺄 수 있고 초회 샐러드를 만들거나 믹서에 갈아서 주스에 넣어 먹으면 식초 이상의 효과가 있다. 세상의 모든 발효 황세란 유인균 황세란 유인균 황세란 유인균